수녀가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항상 보니 가장 기준 경우의 수를 대할 때 네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야 경우의 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 웬만하면 누구를 풀어. 틀릴 뿐. 틀려서 문제인 거지 풀기는 푼단 말이야. 그럼 왜 틀리는 거야?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실수했대. 왜 실수하는데? 맨날 실수하는데 정말 맨날 실수를. 야 맨날 실수가 말이 안 되잖아. 실수를 여러 번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실수가 되냐면 가장 너무나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묶고 따지지 않아서 그런다는 얘기야. 그 묶고 따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반드시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건 되게 중요한 태도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니? 그 또 하나가 중복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의 유무에 따라서 일단 중복이 안 되는데 이거를 고의 수학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뭐야? 확률과 통계에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치? 아 일단은 중복이 안 되는 속에서 순서가 있나? 없나? 불러요. 뭐라고요? NPR 이걸 우린 순열이라 불러요. 그죠? 와 NCR 아 순서 없고요. 중복도 안 돼요. 이걸 우리가 NCR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 적재적소에 NPR을 쓸까? NCR을 쓸까? 이거를 정확히 알면 돼. 그래서 어떤 실생활 문제에 NCR을 쓰고 NPR을 쓸까? 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 그치? NPR하고 NCR을 구분을 못하는 친구는 없어. 근데 사실은 얘를 구분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고지굿대로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잡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이 기호가 있는데 일단 이걸 미리 적어놓은 놓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뭐니? 순서가 있는데 중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뭐야? N. 파이 R인 거야.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순서가 없는데 중복이 된대. 순서가 없는데 중복이 돼. 뭐니?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NHR은 이 네 가지 기호를 배우는 거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 작년까지는 이게 여섯 가지 기호였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배웠다고. 언급 안 할게? 왜? 삭제됐거든. 감사해. 이게 생각해봐.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되잖아. 엄청난 거야. 왜? 문제 풀 때 여섯 가지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한 거랑 네 가지 중에 뭘 쓸지 고민한 건 완전 다른 거 아니야? 경우에서 완전 다른 거거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사실은 그치?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는 그냥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학생 입장에서 기존 교육 과정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아 그래? 그럼 그걸 보완해줘야지.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교육 과정 바뀔 때마다 교재를 새로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옛날 교재를 다 재고 처리해서 버려야 돼요. 대개 사실 선생님 힘든데 근데 선생님이 교육 과정 바뀌는 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철저하게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 좋은 거죠. 딱 우리 네 가지만 배우면 될 거야. 근데 이 네 가지 기호 중에 봐봐. 여기 있는 N의 특징이 뭐지? 그치? 서로 다르다야. 자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치? 이 순열과 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N이 서로 다르다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N이 서로 다르대. 이걸 기억하라. 이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따로 안 해도 다 기억해요. 여기 선생님이 중요한 행동력이 있다는 얘기야. 뭐가 중요한 행동력이냐면 야 문제 속에 예를 들어 빨간 공 6개가 있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 어 공이 빨갛구나. 나 빨간색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야? 이거는 문학이고요.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빨간 공 6개가 있대. 그럼 여러분 대번에 뭘 물어야 돼? 공아 이런 거지. 공아 넌 같니? 다르니? 물어야 되는 거야.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게 서로 다른지 아니면 서로 같은 것이 있는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유 수학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고유 수학에서 학류과 통해서 배운 이 두 가지 총 네 가지 교훈은 전부 다 먼 상황에서만 하는 거야. 대상이 서로 다 뭐 할 때? 다를 때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대상 중에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야. 와 그딴 거 하지 말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딴 걸 해요. 그딴 걸 딱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뭐 한 거야? 이름을 멋지게 짓지 않고 그냥 편의상 애들이 그냥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냥 같은 것을 있는 순열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경우에서는 양대 삼맥인 거야. 그죠? 크게 분류로 하면 서로 다른 것 가지고 뭔가 지지고 볶아 하는 거? 그게 내가 지교. 그리고 아니야. 서로 같은 게 있는데도 해야 돼. 근데 이게 서로 같은 것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건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니? 조합 전공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신분에서는 전공자가 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만 해 이런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해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 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봐. N을 봤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뭐야. 야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어감을 잘 기억해야 돼. NPR이 뭐고 NCR이 배고 NPR이 뭐고 NHR이 뭐고 이런 걸 배워. 그게 뭐야. 내용 영역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행동요역을 취하고 있는 거야. 행동요역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아니 NPR이 뭐라는 걸 익혀. 음 나 내용 알았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애나 이거야. 알아? 이런 거야. 행동요역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NPR이 뭐래. 그러면 그 NPR을 설명할 때 쓰이는 모든 용어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뭘 묻는다고? 정의를 자꾸 묻고 따지면서 그런 대화를 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고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 애나? 라고 물었더니 이 네 가지의 공통된 트위지 일단 네 가지 이런 기호를 쓸 때는 모두 다 서로 다른 거를 가지고 할 때 쓰는구나 라는 걸 얻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묻지 않으면 깜빡한다니까. 그리고 일단 문제를 맞닥뜨리고 틀린 다음에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알아? 물어야지. 알아? 이런 거지. 그랬더니 이 R은 정확하게 뭐야? 아 여기서의 R은 아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그치?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야. 똑같아. 다만 얘는 순서 있게 나으라는 거. 얘는 순서가 없이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NCR인 거. 순서가 있으니까 다만 순서가 없는 거를 세는 건 원래 어려운 건데 그리고 생각해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N개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래. 분명히 뭐가 먼저야? 분명히 얘가 뭔지 아냐? 아니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았어. 뽑은 경우의 수가 너래며. 그리고 그걸 일렬로 나열했어. 그게 너잖아. 그럼 당연히 배울 때 뭐부터 배워야 돼? 얘를 배우고 얘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목도 이상하잖아. 제목도 조합과 순열이 아니야. 순열과 조합이잖아. 그치? 그 흐름도 되게 중요해. 왜? 순조롭거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참 잘 졌죠? 말을 잘 졌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 말들을 헛두루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 용어는 원래 네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보여줄 때 아 그냥 갑자기 막 가다. 갑자기 생각나서 이름 지은 게 아니야. 선생님이 우리 딸을 이름 지을 때 나 한 달은 밤을 샌 것 같아. 한 달을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이름을 어떻게 잘 지을까. 그런데 물론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더 그렇겠지. 근데 전 세계 수학자들이 용어를 지을 때 절대 헛두루 짓지 않아.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용어를 지었을까? 하다못해 여러분 사인함수가 있대. 사인 세터는 왜 사인인 거야? 사인을 주니까 아 다시는 안 한다라고. 다시는 안 할게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수학이 좋은 이유는 이거잖아.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웠어. 원래 새로운 걸 배우잖아. 집에 가서 열 번 적어야지 외워지잖아. 수학은 그게 아니잖아.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집에 가서 열 번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야. 상황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근데 이 기억은 이렇게 기억하잖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하게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러분 10년 후에 내가 고3 때 사갔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년이 지나잖아. 리셋돼요. 선생님 옛날에 나 영어도 가르쳤다? 나 같아 하면 다 가르쳤어. 나 안 믿기지. 나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수학은 선생님이 여러분 말할 때 갖고 있던 그 지식이 그냥 그대로 지금이거든? 그걸로 지금 여러분 수업하는 거야. 수학은 좋은 학문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안목적인 어 그 그걸 하셔야 돼요. 마취를 하셔야 돼요. 머리에 수학은 재밌는 학문이다. 미안합니다. 하다보면 나름 뭐 있겠죠. 그래서 네이밍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어떤 대화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여러분 스스로 알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언급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내용료의 공부할 때 어 적어도 이제 내가 왜 이런 동규별을 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 순혈거접을 배우는 순서는요. 아쉽게도 얘가 먼저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분 야 문제 풀 때 뭘 먼저 해? 아니 문제 풀 때도 얘를 먼저 해요. 얘하고 배우라잖아.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배울 때만큼은 얘를 먼저 배우고 얘를 배워야 돼. 왜? 왜? 조합을 예로 해결하기 때문이야. 그치? 조합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조합은 대단한 거죠. 와 뭐 파스칼 뭐 이런 그죠? 천재 수학자들 조합 가지고 맨날 우리가 막 컴퓨터 게임 할 때 그분은 뭐야 NCR 가지고 노는 거 그죠? 그땐 왜 컴퓨터 게임이 없었으니까 NCR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배치하면서 놀았던 거예요. 어 재밌었겠죠? 음 그때는 그랬대요. 그치? 어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의 R은 분미 뭐야? 역시나 R도 뭐야? 서로 다르다. 공통된 특징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의 R은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아 서로 다른 앵기에서 서로 다른 앵기에서 내가 알개를 뽑는데 놀랍게 이 알개는 뭐야 서로 다를 수도 있지 서로 다뤄도 돼 서로 다뤄도 돼 근데 뭐야 서로 같을 수도 있대 서로 같다가 아니야? 왜?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야 같을 수도 있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치? 어 서로 같을 수도 있다 자 이 표를 일단 머릿속에 정확히 두셔야 돼 그치? 그래서 아 순열과 조합이 일단은 뭔지를 알겠어 일단은 뭔지 알겠는데 어 결국은 어 이 순열과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언제 순열 쓸래? 언제 조합 쓸래? 그랬더니 이게 명확해 이 기준은 명확해 그치?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을 때 쓰는 거고 얘는 순서가 없을 때 쓰는 거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문제는 얘하고 얘야 그래서 당연히 수능에는 수능에는 얘만 먹고 얘만 묻는 문제를 안 낼 거야 그거는 고유 수학이니까 그치? 반드시 수능에선 얘 또는 얘 근데 얘만 쓰고 얘만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를 쓰면서 얘를 쓰고 얘를 쓰면서 얘를 쓰고 이런 게 이제 조합돼서 나오겠지? 그치?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엠파이알과 NHR은 이 문제가 실생활 문제로 넘어가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교과서 학습 목표가 뭐야? 이 두 가지를 배울 때 제발 실생활 문제의 예를 통하여 이해하라고 안내해요 형 학력과 통계로 어쨌거나 다 실생활 문제잖아 근데 그때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행동형인 거야 여기다 표를 확장해서 아니 알겠어 선생님 N하고 R은 알겠다고 N하고 R하면 선생님 서로 달라 서로 달라 응 같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건 알아 근데 결국에는 엠파이를 언제 쓸 건데 이런 거야 야 엠파이를 언제 쓸 거야 근데 이 엠파이를 쓰이는 그 범주가 요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이건 그냥 정리는 미리 해놔서 적기만 해놔 아직은 이해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뭔 얘기야 알지? 그게 뭐냐면 엠파이를 바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담을 때 우리가 보통 뭐야 엠파이를 쓴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적어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그치? 담을 때 바로 엠파이를 써 그치?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보자는 얘기야 그치? 아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중요하겠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확률과 통계의 통틀어서 모든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여러분 문제를 읽잖아 문제 읽으면서 반드시 따져내고 아까 얘기했잖아 빨간공 7개가 있어 빨간공 파란공이 있고 탁구공이 있고 뭐 어쩌고 저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물론 사람이 5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 선생님 복제인간? 이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헷갈리잖아? 그럼 문제에 뭐라고 나와? 단 사람은 모두 구별된다고 나와요 근데 현재까지는 복제인간이 그렇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능의 언어에서 사람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걸로 취급하고요 그리고 사물은 예를 들어 탁구공이 노란색 탁구공이 5개가 있대 근데 원래는 엄밀하게 말이야 단 노란색 탁구공은 구별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기출 중에 어떤 적이 있었어 노란색 탁구공 3개 흰색 탁구공 5개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노란색 탁구공 3개가 있다고 하면 그 노란색 탁구공끼리는 구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얼른 이런 걸 물어야 돼 근데 통상적으로 노란색 탁구공 하면 그 정규 규격 그 탁구공 있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탁구공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우리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정상인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누가 이의제기 했었잖아 그치 아니 우리집엔 노란색 탁구공 큰 거 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 거야 평가원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무시했죠 무시했어요 참 뭐 나름의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그냥 구별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맞다 그러니까 아마 평가원도 급히 반성은 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낼 때는 어쩌면 그것도 알았어 앞으로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써줄게 뭐 이런 거겠지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야 그랬더니 그럼 NHR은 NHR은 분명히 얘가 서로 다르잖아 이거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N과 R은 근데 그 N과 R의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N과 R은 이 N이 서로 다르고 R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야 서로 다른 어떤 대상을 서로 다른 것에 담을 때 그래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게 얘는 상징으로서에서 얘를 기억하는 게 좋아 모든 교과서가 가장 많이 쓰는 예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편지를 우체통에 담을 때예요 서로 다른 편지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 담을 때 뭐를 써 뭐를 써 중복 순유를 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쓰면 돼요 아 나 나 편지 이런 거 조그맣게 편지 세 통 이런 거 나 우체통 두 개 상징으로서 이거는 이제 배울 거야 곧 배울 거야 그리고 결국 NHR은 NHR은 바로 서로 같은 것을 바로 서로 다른 것에 담을 때 바로 실생활 문제에서 중복 조합을 씁니다 강력합니다 이거는 뭐 수능에 뭐 그냥 무조건 내겠어 하고 내는 거 같아요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담을 때 우리는 뭐를 NHR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서가 이거 역시나 어떻게 뭐를 하죠 과자 이런 거지 세우깡이 선생님 세우깡 개수 매번 고를 때마다 모양이 다르긴 하던데 이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단 과자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써줘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같은 과자를 서로 같은 과자를 내가 뭐야 서로 다른 어디에 접시에 담을 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접시 두 개에 담을 거야 과자가 세 개야 이런 거지 근데 이 과자는 서로 같은 거 이 편지는 서로 다른 거 이런 거야 그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습관이 경우에서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너 서로 같니 서로 다르니 라고 묻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행동력 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어 그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 네